사실 임영웅 씨는 과학계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과학 하시는 분들이 임영웅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너무너무 좋죠. 앵커리의 독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영상 때문에 정말 이야깃거리가 풍성합니다. 과학 덕후, 우주 덕후인 임영웅 씨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티저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실마리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거를 풀어줄, 숨은 그림 찾기를 해줄 제가 동료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임영웅 씨 티저 영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독티비, 앵커리 독... 아, 앵커리 독티비 아니고? 앵커리 독티비? 네, 오늘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 탐내는 거예요? 네, 이 자리 좀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아티스트의 콘서트 티저 영상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실 임영웅 씨는 과학계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정말 좋아한다는 게 알고 있었고 저 교도님이랑도 저는 아는 사이다 보니까 갔다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임영웅 씨 같이 정말 내가 과학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해서 이거를 알리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교수님들이, 물리학과 교수님들이나 충문학 교수님 나와가지고 아, 우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우리 임영웅 씨가 나와가지고 아, 전 여기가 너무 좋고 영감을 받아요라고 하는 거라 보통 일반적으로 어, 그러네? 라고 느껴지는 건 누굴까요? 아, 임영웅 씨죠? 그럼요. 훨씬 그렇죠. 아, 그러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보통 이제 과학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임영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임영웅 씨가 좋아하는 그 과학을 또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다큐보도 보고 이런다면서요. 칼세이건 책을 학교 다닐 때는 물리, 우주 다 싫어했는데 임영웅 씨 덕분에 제가 우주 공부를 합니다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임영웅 씨는 영웅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임영웅 씨가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아름다운 걸 받고 영감을 얻는다는 걸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 손가락을 보고 달을 다 같이 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살면서 우주를 보고 별을 보고 여기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이 임영웅 씨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너무 좋지 않을까요? 와, 과학하시는 분들이 임영웅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퀸의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가 천체 물리학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우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우주에 대한 게 좀 철학적이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브라이언 메이는 얼굴을 봐도 왠지 교수님상 아닙니까? 아, 그 파마머리 아티스트가 어떻게 어디가 교수님상이에요? 논문도 굉장히 대단하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음악에 우리가 음계라고 하는 것들 다 결국에는 간섭을 일으키는 것들이잖아요. 보관 간섭과 상세 간섭과 그러면서 기타줄이 흔들리는 거,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파장이 다 물리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것들과 음악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음악은 기본적으로 수학인 거고, 화성학 자체가 수학이니까. 그리고 우주도 마찬가지로 수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블랙홀의 소리라든가 은하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소리가 아니지만 그 나는 전파를 소리 파형으로 바꿔도 들려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신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과 우주는 사실은 연관이 있다. 이 얘기를 임영웅 씨는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연감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티저 영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보고 계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상과학 영화 같대요. 무슨 뜻일까요? 임영웅 씨 티저 영상, 콘서트 티저 영상 보시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 씨는 어떤 영화를 떠올렸을까? 그 SF의 느낌이 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SF의 느낌이 났나요? 일단 첫 장면부터 뭔가 우주에서 지구와 지구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굉장히 빠른 겁니다. 지구와 지구가 충돌하는 속도를 보면 되게 천천히 이렇게 으스스할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 왼쪽 지구에서 오른쪽 지구가 다가온 걸 본다고 하면 생각보다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근데 오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몇 초만에 한 2000km 이상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부딪힐 때 어느 정도 에너지인지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지구는 파괴되겠죠. 아 그게 부딪히면 파괴되는... 당연하죠. 사실 달이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운석이 지구와 부딪히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장면에서 부딪히는 건 진짜 물리학에서 말하는 충격을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두 개가 부딪히는 가운데 또 팍 하고 밝아지면서 임형우 씨가 나타나죠. 네. 그죠. 그런 충격이다. 아 그 정도로 큰 충격이다. 충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나는 우주적인 스케일로 하겠다. 아 우주적인 스케일로 하겠다? 네. 오.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뭐 오프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되게 흥미로웠었던 게 사람들이 계속 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삼각형 모양의 우주선들이 있어요. 여기 저기 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장면이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보고 느꼈던 거는 여러 개가 왔구나. 여러 우주선이 왔구나. 아 저는 한 우주선은 여러 군데에서 목격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가만히 그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럿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뜻일까요? 투어 콘서트니까 어쨌든 한 군데에서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 하나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장면 장면을 보여준 걸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장면들을 나왔을 때 제가 느꼈던 영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원진 어라이벌입니다. 도착. 도착. 그래서 보면 오렌지를 까서 하나씩 깔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반달 모양으로. 네. 맞습니다. 그 모양의 우주선들이 여기저기 도착해서 그대로 그냥 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한계가 아니라 여러의 우주선이 온 거예요? 굉장히 괴기스럽게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익숙한 장면인데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던가 묘한 느낌을 받거든요. 딱 그게 있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임현 씨가 이번에 만든 티저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익숙한 지구의 풍경인데 거기에 우주선이 도착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러고 보고 있어요. 뭔가 홀린 것처럼. 맞아요. 그렇죠? 네. 임영우 씨의 콘서트를 보면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아...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실제로 가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상징하는 것 같은데 제가 흥미로웠었던 거는 그러다가 임영우 씨가 가요. 우주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눈치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작거든요. 아, 우주선이요? 네. 우리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저렇게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 안에 거의 건물 하나가 다 들어가거나 남을 정도로 커다란 규모의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임영우 씨가 위로 올라가죠. 네. 걸어가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 자가 무대만 해요. 아, 무대만 하죠. 우주선이.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임영우 씨가 올라오면 네. 임영우 씨가 쉬워 잡을 수 있는 아. 작은 무대를 불과하다. 아무리 큰 무대도 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느껴진다. 굉장히 크고 야, 저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저 공간을 임영우 씨의 성량으로 음악으로 과연 챙길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봤더니 아니야, 좁아. 약간 논란의 소재가 있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자면 아, 논란의 소재가 있는 얘기 하지 마요 우주를 되게 음악가들이 넣고 싶어 했던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나씨 같은 경우에도 잘했죠 실제로 관심이 있었고 그 이전 세대도 항상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을 묘하게 봤냐면 아, 나 우주에 관심이 있고 그 단어들을 가사에 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약간 애매한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로 채화되어 있고 자연 속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저 단어가 굳이 튀어나와야 되나 싶은 느낌으로 유나씨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고 하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의 용어를 쓰자면 촌스럽지 않게 녹였어요 세련되게 미스테리 가득하잖아요 그게 전 훨씬 더 세련됐다고 느낀 거죠 아, 맞아요 사실 좋은 작품은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고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고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어야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 투영됐을 때 자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그게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그렇게 보면 이번 티저 영상은 굉장히 잘 만드는 영상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세련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흥미롭잖아요 네 많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멋있고요 알면 아, 이런 게 숨어있었네 이것도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너희들 몰랐지 이런 거 있어 하고 뒤에서 막 쫙 설명하는 거는 조금 천스러울 수 있다 블랙홀 모양에서 차용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본다 인터스텔라의 블랙홀 모형이 실제 모형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인터스텔라의 블랙홀은 주인공이 멸망에 닫는 인류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의 선택지였고 블랙홀로 들어가서 마주한 테서렉트라는 초월적 공간에서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인류를 구한대요 네, 거기서부터는 사실 영화에 나오는 설정이죠 어, 그렇죠 그 공간 안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엠 히어로의 O의 모양과 인터스텔라의 블랙홀 모양이 비슷하다는데 비슷한데 저는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 아마 정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블랙홀의 원리라든가 이렇게 보이는 원리를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전 보자마자 생각했었던 거는 이 커블랙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지만 네 그 우주전거장 같이 우주에서 바라보는 일출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되게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반짝해 이렇게 직선이 반짝하는 모습이 그렇죠, 지구는 사실 둥글기 때문에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태양이 딱 떠요 그럼 그 순간에 그냥 그 부분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렌즈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촥하고 빗줄기가 갈라지잖아요 딱 그 장면이 오히려 보여서 정말 신비롭거든요 이 모든 신비로움을 하나 안에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 그래서 이전에 블랙홀은 모든 걸 다 삼킨다 라고 느꼈잖아요 근데 인터스텔라의 블랙홀은 어쨌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을 보여주면서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인터스텔라라를 좋아하니까 이런 해석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빨려 들어간 다음부터는 영화적 해석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블랙홀은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내부와 외부는 단절된 겁니다 아무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는 내부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밖에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더 자극을 받고 어디서 매력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임영웅 씨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지의 존재라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었고 좀 두렵다고 생각했었던 그 블랙홀에서 따뜻함을 그려낸 영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스텔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영감을 받아서 나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더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좀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 우주선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 우주인을 만났어요? 그럼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언어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우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주를 만나면 지구인들은 어떤 언어로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을까? 그래서 예전에 아이돌 노래를 넣어가지고 CD를 넣어가지고 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저 우주선 그러니까 외계에 있는 우주인과 지구가 만났는데 그 언어는 임영웅 씨의 음악인가?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마도 진동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파동이라고 하는 파장 이런 개념들을 모르는 문화는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파동을 모르는 그렇죠. 그런 걸 알아야지만 우주의 원리를 아는 것이고 그래야 지구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감각기관이랑 우리랑 다를 수 있어요 감각기관 자체가 우리는 전자기파를 감지할 수 있으니까 가시광선을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소리의 진동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는 게 귀예요 그럼 귀에서는 너무 높은 진동은 감지를 못하고 너무 낮은 것도 진동은 감지를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동의 감지 영역이 있어요 20에서 2만 헤르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외계인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하는 거를 그들의 감각기관에서는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들의 감각기관은 훨씬 초음파를 사용하거나 훨씬 더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거나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전자기파로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꽂는 그런 탈팟이 같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뭘 할 거냐면 이 사람이 뭘 하네? 근데 이게 이제 진동을 하네? 그럼 이 진동을 센서로 읽어가지고 우리가 들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음악으로 소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통역기라고 해야 될까요? 컨버터를 달고 있는 외계인이랑 얘기하면 뜻은 모르겠지만 임영욱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 티저 영상 속에 우주선이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 외계에서 온 어떤 생명체? UFO에서 내린 생명체와 임영욱 씨 노래로 소통한다라는 느낌일까? 생각해보니까 외계인의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는 건 음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요. 진동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전자기파는 너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공기를 진동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식물조차도 감각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식물조차도 다 감지를 해요 그리고 서로서로 소통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식물이랑도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임영욱 씨가 노래를 부르면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이 끝과 티저 영상의 앞과 뒤가 수미상응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평행 우주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주와 지구가 똑같이 생긴 어떤 우주가 있어서 거기에서 임영욱 씨가 왔다 두 개의 지구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초록색이고 하나는 하늘색의 지구가 나오는데 근데 이독실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구와 지구가 충돌해서 지구와 다리 생겼다 앞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거지거 충돌하면 사실 다리 생겨나는 걸 넘어서게 그냥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평행 우주는 되게 이걸 이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게 풀어내면 이런 영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평행 우주는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따로따로 그렇죠 이 우주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고 또 뭐 인터스텔레처럼 약간 그런 소설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두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마지막 장면은 앞에는 그냥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뒷장면에서는 분명히 지구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줌아웃이 되잖아요 네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쭉 멀리 가다가 이제 하나가 쓱 나타나고 끝나요 이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게 하고 끝나요 달로 느껴지긴 하는데 네 맞아요 아닐 수도 있고 쓱 지나가면서 일부 다 안 보여준 거예요 아 하나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 임영웅 씨는 다음 콘서트는 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스페이스투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야겠죠 지구를 다 돌면 월드투어잖아요 네 그러면 달에서 하면 스페이스투어예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비투어라고 해도 되고 오비투어? 어 괴도투어인데요 어 괴도투어도 괜찮습니다 괴도님한테 전해주세요 괴도투어라고 자 오늘 제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본 거예요 임영웅 씨의 콘서트 투어 티저 영상을 보고 과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읽게 될까 그리고 어떤 감정을 읽기가 궁금해서 제가 이독실 씨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좀 좋은 인사이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방송하다 여기 끌려와서 제가 전화한 턱으로 네 티저 영상 분석을 태어나서 처음 해본 이독실 씨와 예를 나눴습니다 임영웅 씨가 어 만든 티저 영상이라고 하면 매번 네 다음번에 뭐 샤랄라한 어 느낌의 영상이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과학적인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거 주로 괴도님의 노선이잖아요 아 그런가 근데 언제나 가능은 해요 뭐 베일레포크 시대 네 혹은 뭐 그 이전의 무슨 조선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과학은 이게 마련이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 게 우주비행사가 우주를 비행하는 느낌으로 음 그걸 쓰고 있어요 임영웅 씨가 괴도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대요 괴도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어 근데 그 내용이 나오면 과학자들이 보기에 그 가사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또 그런 것들이 남성 팬들한테 어필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한 번쯤 경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우주 여행 네 혹은 아마 우주비행사라고 얘기하니까 무중력 상황을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정도의 취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예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쑥 하고 떨어집니다 어 자이로드롭 타듯이 네 그럼 내부에 있는 사람은 한 몇십초 정도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네 똑같이 자유낙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들을 찾아보면 갑자기 등실 떠요 네 오금이 저리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안전한 비행기 내부에서 경험을 해요 우주를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제한된 좀 커다란 비행기 동체 내부에서 정말 몸이 등실 떠오르는 그 경험들 저는 유영훈씨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보면서 저도 와 저거 경험했네 저런 느낌이었네 아 그럼 우리도 또 우주에 간접경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뮤직비디오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방송을 만들든 아니면 올리든 브이로그 같이 올려주셔서 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러 왔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는 절제돼야 되잖아요 네 그 흥분된 그 순간 정말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었던 그 순간을 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듣기 때문에 오 재미있는 아이디언데요 네 알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궤도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독실도 있습니다 궤도님이랑 또 친하니까 궤도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네 그러면 임영훈씨 우주비행사를 소재로 한 신곡이 나오면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얘기를 마치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건 좀 약간 비밀이긴 한데 아 비밀이에요? 최근에 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팬분들께서 임영훈씨 노래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참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들 찾아보시는데 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임희윤 음악평론가를 모시고 임영훈씨가 지금 데뷔 7주년이 됐거든요 곧 뭐 2집 앨범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희 추정이지만 그래서 일찍을 좀 돌아보고요 앞으로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런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동아일보에 오래 계셨어요 임희윤 음악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라고 불리는 거 어색하지 않으세요? 되게 어색합니다 되게 어색한데 또 한편으로 약간 좋기도 하고 그렇죠 음악전문기자로 동아일보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칼럼도 오래 쓰시고 맞아요 맞아요 거의 10년, 11년 정도 동아일보에서 주로 대중음악 담당하는 데 있었고요 네 그 전에도 헤럴드경제라는 경제신문사에서 뭐 다른 부서에도 있었지만 문화부에서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대중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시던 기자님이고 지금의 이제 음악평론가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네 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임영웅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음악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가수로서 임영웅 씨 얘기를 해보자면 네 임영웅 평론가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잘합니다 저도 뭐 잘한다는 거는 너무 분명한 것 같고요 잘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하지 못하면 인기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잘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고 잘하는 곳에도 여러 가지 결이 있는데 임영웅 가수의 잘함은 무엇인가 네 이런 거 상당히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폭넓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음색 창법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들을 좀 능수능란하게 다뤄서 그것을 그냥 음표대로 불러내는 게 아니고 그 감정선을 아주 잘 표현을 해낸다 표현력이 아주 섬세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듣다가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다라고 느끼는데 네 표현하는 결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표현력이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과잉 표출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확대해서 표출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예쁘게 부르는 스타일인데 네 그렇게 예쁘게 부르는 안에서 강약 조절 왕급 조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듣는데 부담이 없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증폭된 어떤 노래를 듣는다 그런 것을 들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뜨거운 얼음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이 없는데 과장이 없는데 감정을 확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그게 뜨거운 얼음과 다를 바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갖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능력은 네 근데 오디션 출신의 가수들은 주로 이렇게 막 질르는 창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한다 맞아요 네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명욱 씨는 그런 창법을 잘 지를 수는 있지만 그런 걸 구사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오디션 창법 말씀 잘 해주셨는데 뭐 3옥타브 라를 찍었네 뭐 4옥타브 도샵을 찍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부터는 노래 잘하는 거에 속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대중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옛날 대중들보다 더 섬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스트리밍의 시대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20세기만 해도 CD를 사서 듣는다거나 카세트 테이프 사서 듣거나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들 TV에서 들려주는 음악들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 심지어 자기가 듣고 좋아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음악을 추천까지 해줍니다 근데 예 이런 전세계 수억 개의 음악을 거의 공짜로 무제한 내가 원할 때 버튼만 누르면 수돗물 마시듯이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중들의 그런 눈높이가 굳이 불식간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는 어떤 오디션 프로 출신 특유의 어떤 억지스러운 감정 고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콘텐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지금의 대중에게는 조금 더 섬세하고 뭔가 기존 장르의 문법을 조금 구부리고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그걸 의식적으로 듣느냐 아니냐 라는 문제를 떠나서요 귀가 굉장히 섬세해지고 스트리밍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다 음악을 알든 모르는 귀는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영웅 씨의 보컬 스타일이 약간 요즘 스타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다양한 장르를 아주 잘 소화하잖아요 맞아요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악당 같은 데서 커버한 곡들을 보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사실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MC 스나이퍼의 BK러브 같은 거 랩도 굉장히 잘 소화를 하고 심지어 뭐 샘스미스의 아야나티올리온 같은 거 정말 잘 부르거든요 샘스미스만큼 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에 뭐 옛날에는 뭐 나는 발라드 좋아해 나는 뭐 댄스 좋아해 나는 트로트 좋아해 이런 분들도 지금은 오며가며 넘겨가면서 여러 가지를 들으시는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뭐 카톡 보내다가 또 뭐 스트리밍 듣다가 또 뭘 앱으로 게임하다가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자극 한 종류의 즐거움 가지고 잘 만족을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임영웅 씨가 다양한 장르를 잘 좋아하고 한 노래 안에서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리고 대중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드러운 스타일로 표현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 전화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렇게 즉시 즉시 저렇게 잘 부를 수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의외성이기도 한 거죠 네 전혀 아닌 장르도 척척 소화 해내니까 기본적으로 기교가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감정을 잘 갖고 노는 그런 가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의 기회 수준의 가창력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이 열렸을 때 다양한 장르를 정말 잘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일지배범 넘어가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창력 하나만 보고 수련해온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노래로 치면은 뭐 무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명욱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명욱 씨가 미담이 되게 많아요 네 30대 초반의 청년이 저런 행동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인성이나 외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주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은 락스타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랬죠 왜냐면 나 대신 막 살아주니까 그런데 심지어 너무 멋있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탈을 대신해주는 쾌감 같은 걸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좀 갈수록 조금 더 반듯한 스타 그리고 나 대신 뭐 일탈을 해주기보다는 왜냐면 요즘에는 SNS만 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남들은 이렇게 뭐 명품백 사고 남들은 이렇게 뭐 좋은 백화점 가서 주렁주렁 뭐 사고 있고 어디 리조트 가서 휴양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러고 있나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건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스타일에 그런 플렉스가 넘치고 뭐 나 막 살고 있어 이런 거는 더 위화감을 주고 피로감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탈을 잘 안 하고 정도를 걷고 반듯하고 팬들을 위해서 팬서비스를 많이 하고 맞아요 유명우 씨가 지난번 시축했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다 같이 소풍을 가보자 그냥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어디가 좋을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그래서 애플소울 축구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축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축구를 좋아하고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축구를 봤어요 그 때문에 잔디가 상할까봐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망가지는 것 같으면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회자가 되는 네 그렇죠 미담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SNS 시대에 그런 보는 피로감 그리고 더해서 그런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스스로 올리기도 하고 일상을 스스로 올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스타들이 어떤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많이 이제 찍히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목격되고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순수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무결성 같은 것들이 훼손되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이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 같은 스타가 더 오히려 희소가치가 계속해 생겨나는 거죠 팬들한테 하는 거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30대 초반에 지나왔잖아요 네 공연이 끝나고 팬들이 다 나갔는데 그 팬들은 이제 앙코르의 앙코르까지 보고 나간 상황이니까 비어가는 객석을 혼자서 이러고 몰래 마지막까지 팬들을 배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저 정도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인성은 타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누가 가르친다고 안 돼요 그거 막 트레이닝 받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자작곡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평론가는 이제 대중음악을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런던보이가 작년 11월에 나오고 올해 6월달에 이제 모래알갱이가 임영웅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두 곡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상당히 놀라기도 했어요 워낙에 다양한 장르를 잘 소화하긴 하지만 특히나 런던보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던 락 성향의 진짜 런던에서 만들었을 법한 약간의 브릿팝 성향의 그런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곡을 그냥 가창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소화를 했는데 심지어 작사 작곡에까지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감각이 상당히 있다 사실 자작을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처음 하는 작업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좀 음악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타고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요즘에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음악들에서는 물론 이제 임영웅 씨의 곡들은 결과적으로는 밴드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곡을 만드는 방식 같은 것들이 프로듀서와 작곡가 또는 프로듀서와 가수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곡을 구상해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멜로디만 나와도 금방 편곡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크레딧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박지수라는 네 줌바스 소속의 작곡가 그분이 이제 니브라는 분인데 싱어송라이터로도 본인이 활동을 하고 방탄소년단 엔시티 이런 분들의 곡 프로듀서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젊고 감각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공동 작곡가로 올라 있고 편곡자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는데 김홍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홍갑이 만나고 제가 찾아봤는데 맞아요 이 홍갑이라는 인디 싱어송라이터이자 세션 기타리스트인데요 제가 이분 음반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옛날부터 아 그래요? 네 정말 특이한 감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인디 감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홍갑씨는 그런가 하면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할 때는 정말 이적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분들의 그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또 기타로 잘 소화를 해내는 범용성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홍갑, 니브 이 이름이 이명홍하고 나란히 있을 수 있는 건가 여기서 일단 약간 충격을 받았고 아 그리고 우연스럽게도 제가 이제 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예전에 네이버 온스테이지라는 네이버에서 이제 신인을 발굴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기획위원을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해성처럼 나타난 재능이 탁월한 분들을 소개를 하는 추천을 하는 그런 작업인데 네 네이브랑 홍갑을 제가 다 추천을 했었어요 어머 뭐 4,5년 전 얘기죠 네 그랬던 분들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임영홍이라는 가수의 크레딧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게 이제 어쨌든 임영홍씨가 굉장히 같이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임영홍씨가 추구하는 음악들이 굉장히 새로운 음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려있다는 뜻이죠 네 아 인디음악을 주로 하시는 분이셨군요 네 김홍갑이라는 홍갑씨는 네 홍갑이라고 검색을 해서 그 홍갑의 솔로 앨범들을 들어보시면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아 이 사람은 자기 성깔이 있는 음악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팍 뜨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 그 오히려 런던 보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여진 곡인데 홍갑의 솔로 앨범을 들어보시면 정말 호불호가 갈리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모래알갱이는 창법인 측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른 거를 높이 평가하신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어 맞아요 사실 그게 또 임영홍씨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저는 일단 가사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선했어요 어떤 부분이 신선했어요? 본인도 글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어 저도 사실 어 이건 좀 약간 비밀이긴 한데 아 비밀이에요? 어 최근에 아이돌 작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헐 제가 작사에 아직까지는 도전을 해보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뭐 어디 곡에 들어간 건 없어요 근데 전에는 사실 작사에 대해서 물론 좋은 노랫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탄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막상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표현 하나 한 줄 한 줄을 어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서도 엣지있게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냥 글을 쓰는 것과는 다른 작업이더라고요 어 이제 글에서 어떤 가사 한 줄에 쓰인 의미와 그걸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비유의 방식이라든지 은유이든 그것이 직유이든 간에 그런 것들에 이제 좀 집중을 하게 되고 막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예전에는 제가 감탄을 하고 놀라고 그랬었는데 별거 아닌 아이디어도 아 이거를 조금 이렇게 10도 정도 틀어서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냈구나 라는 거를 좀 제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모래 알갱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를 밟고 지나가는데 너무 깊게 밟지 말고 살짝만 자국내고 지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쉬운 언어인데 맞아요 마음을 편안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는 그렇죠 그리고 모래 알갱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게 사실 가창을 할 때 잘 표현이 되는 단어들이 있죠 음운적으로 음성학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근데 모래 알갱이는 그런 게 표현이 굉장히 잘 되는 단어예요 아 리을 이응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움 미음 리을 이응 리을 이런 것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받침 하나 있는데 뭐 리을 밖에 없고 뭐 그런 그러면서도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임영웅 씨가 굉장히 고심 끝에 골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아 그게 그렇죠 발음을 해야 되니까 게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평조에다가 말을 하는 거니까 네 발음을 연습하면 되지만 노래는 멜로디에 얹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높이 올라가는 단어에서 발음이 막 트츠흐 푸흐 이러면 진짜 부르기 정말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생각해서 써야지 작사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어렵네요 그렇죠 아나운서분 중에서 작사를 해가지고 대박 나신 분이 있어서 오 아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오늘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네 평론가님이 들어보신 이명우 씨가 부른 곡이든 이명우 씨 노래든 좀 마음에 드시는 곡이 있었을까요 워낙에 뭐 좋은 곡이 많아서 네 다양한 색깔이 있고 그래서 꼽기가 참 힘들긴 한데 만약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좀 되게 특이하고 뜻밖이면서도 인상에 깊게 남았던 곡이 있어요 뭘까요 아비앙또라는 곡 아 아비앙또라는 곡 와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아 왜요 일단 장르 자체가 레게 리듬에다가 정말 요즘 스타일의 멜로디 랩 싱잉 랩을 얹었는데 너무 찰떡같이 잘 불러내셨더라고요 비슷한가 봐요 그죠 아비앙또를 이제 8학년 9학년 영웅시대 팬분들이 다 해요 오 다 따라 부르실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좋아하면 불가능은 없다 저도 그거를 버스점에서 연습을 하는데 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속도를 못 따라갖고 리듬을 타면서 부르는게 굉장히 어렵더군요 어렵죠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거를 임영웅씨가 부른 것도 사실 장르적으로도 1집 앨범을 봤을 때 좀 놀랐어요 맞아요 1집 앨범 12곡이 굉장히 선별된 느낌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트롯도 있지만 발라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레기 힙합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조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저도 1집 앨범 듣고서는 그 다채로움에 일단 놀랐습니다 다채로움에 놀랐고 장르의 다채로움에 놀랐고 그 다채로운 장르의 소화력에 놀랐습니다 특히나 아비앙토 같은 곡을 이런 곡까지도 물론 그 BK러브를 커버를 할 때도 와 이런 것도 소화를 하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비앙토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트렌드를 담은 곡이고 미국의 힙합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발달한 이모랩, 먼블랩이라고 하는 장르 그런 것들을 담았고 거기에 이제 오토튠 효과를 이용한 아주 맛깔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리듬을 조금씩 미세하게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정말 그 래퍼처럼 잘 소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트로트도 잘하고 그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만 잘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아 그쵸 맞아요 끝으로 이제 젊은 층으로 팬층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까 들었을 때 약간 충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확장성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임희연 평론가님 의견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임영웅 씨의 음악을 한 번 들어보면은 아 한 번 드나 한 번 두 번만 들려주면 벽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심지어 한 40대 이하의 분들 중에서도 어? 미스터 트롯 이 트롯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들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게 한 번도 무너지면은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워낙에 다양한 장르를 하고 심지어 트롯을 부를 때도 조금은 비트롯적인 어떤 미학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임희연 평론가와 함께 임영웅 씨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아티스트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세션이나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임희연 평론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